덕산 테코피아입니다. 19,500원에 5%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추가 매수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사실 제 기억으로는 미스터 진단 시간이었나요? 덕산 쪽과 함께 태경 쪽에서 금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좀 나긴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납니다. 그때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덕산 테코피아를 살펴보게 됐는데 과연 이 종목 추가 매수까지도 더 늘려도 되는 종목인지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덕산 테코피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앵커님들 기억력이 상당하신데 제가 대기업 빼고 우리가 중소기업들 그룹주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 이게 덕산 그룹이 있어요. 이게 덕산. 저는 금산이고요. 덕산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태경 그룹이 있어요. 태경. 제가 강원도 가다 보면 문밖 휴게소 있거든요. 문밖 휴게소 가면 그게 태경 산업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도 있고 이게 태경이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원익이라고 있어요. 원익. 원익. 그래서 지금 소행 그룹주 중에서 알짜배기 그룹들입니다. 덕산, 태경, 원익 그룹. 이 세 개 그룹이 저는 스몰 그룹주 중에서는 탑빅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와 있는 오늘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록스, 그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 딱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덕산 테코피아고요. 그 다음은 덕산 하이메탈. 이게 덕산 하이메탈이에요. 그 다음은 덕산 네오록스 볼까요? 이게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덕산 테코피아 주가가 가장 강한 것은 이 기업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 소재도 있죠. OLED 소재도 있죠. 반도체 소재도 있죠. 그 다음 2차 전지 우리가 첨가제도 있죠. 그 다음은 기능성 하학도 있죠. 그 다음은 2차 전지 소재도 있죠. 이 기업이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에 걸면 기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은 반도체 하나였고 그 다음 2차 전지 하나였고 그 다음 소재 하나 있으면 다 걸리는 거죠. 이 종목은 실적만 조금만 좀 뛰어나게 되면 주가에 좀 달리기 클 텐데 이제 실적이 지금 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오늘 지금 8% 정도 상승세가 나오는지 이날 보시면요. 이날도 장중해 주가가 24%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장중해 24%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이날 2만 1,400원의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날이요. 2만 4천 원의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거래량이 워낙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이게 그날 거래량이 워낙 이날 거래량이 거기가 300만 주의 거래가 터졌어요. 오늘 거래가요. 지금 41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가 2만 4천 원을 이걸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은 돌파하기가 쉽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정도? 2만 2천 원이나 2만 3천 원 정도 오면 한 번 팔고 다시 하면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2만 4천 원. 이 돌파하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 돌파가 나오기나마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돌파. 이 돌파는 쉽지 않다. 그러면 2만 4천 원 오기 전에 한 2만 2천 원이나 2만 3천 원 정도 오면 한 번 팔고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도 연속성이 없다니까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어제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이 가지 않는 길에 남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을 한번 이야기 많이 해 주셨을 거예요. 보세요. 어제 한국가스공사. 남들이 전혀 안 보잖아요. 그 누구도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주식도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한 6% 정도 올라갈 장중에 한 6% 급등하고 오늘 그냥 조정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고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특산 데코피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욕심 내지 마시고요. 2만 2천 원 또는 2만 3천 원 오면 기다렸다가 오늘 매도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이나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 이 정도 오면 팔고 다시 얼마 다시 한 번 더 2만 원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